우리 코스피의 예상지수 어떻게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? 네. 점치기 좀 힘들죠.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. 그런데 일단 1단계 오늘 또 3140선 근처까지 들어가는 상황 쪽에서 그런 바람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한 3150선까지는 한 번 더 가는 쪽으로 봐보면서 그래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3100선, 3090선은 지킬 것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3100에서 3090. 그러면 한 10 정도 밴드였네요. 그렇죠?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변동성 같습니다. 시장이 지금 오늘도 밀렸다가 돌아가는 특히 오늘 대만 시장이 급락하다가 반등하니까 거기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또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그대로 국내 시장도 같이 연결돼서 움직인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자막에서 3140으로 다하는 3100 정도로 말씀하신 거죠? 3,090에서 3,150 이렇게 말씀하신. 3,090에서 3,150으로. 날카로운 오십니다. 우리 모두 지금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. 이제 우리 또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서학 개인 투자자들. 그분들은 어떤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데 어떤 조망을 하면 좋을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틀 계속 열릴 것 같고요.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요. 그래서 특히 3월 달 미국의 무역수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장 주문은 생각보다 덜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뉴욕 비즈니스 여권 지수 이쪽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지표는 괜찮은데 또 중요한 화이자 듀폰,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 백신과 관련된 쪽의 수익성을 얼만큼 보여주느냐 이쪽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까지 이렇게 또 수고 많이 해주셨고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레몬스 대체 김민수 대표와 함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롱 Dienst